은근히 너무 많이 힘든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근래에 상당히 많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분들이 자식이 먼저 떠난 거예요 심지어는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떠나거나 이런 부모님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분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이 정말 그렇단 말이죠 이게 한 10년 지나도 그 얘기만 하면 똑같이 1년째랑 똑같이 울더란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아이가 현실적으로는 죽었지만 이 아이가 법에서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벌레 면목은 진짜 참 자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으니까 내 탓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괴롭게 살 수 없어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나도 괴롭게 살아야 돼 해서 따라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현실에서는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웃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웃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란 말이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된 줄 알고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돼요 부처님이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처님이 어느 순간 그 충격을 한 번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되게 충격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왕이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 왕이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어머니 죽는 것을 거기에 아무 힘을 못 썼잖아요 왕이 삶과 죽음에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어머님의 죽음이 부처님의 발심에 큰 동기가 됐을 수 있어요 내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하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스승이에요 스승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현실 세관법에서는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영 죽을 더 이상 볼 가망이 없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겉모습은 껍데기는 살릴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진정한 본성은 벌레의 면목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진정한 자기가 진정한 참나가 무엇인지 진짜 그 아이의 본성은 뭐지? 그 아이의 진짜 베개 알맹이는 뭐지? 아니 그 아이의 몸도 왔다 가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10대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20대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몸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몸이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 그 아이의 본질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아이를 살려낸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출세관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됐을 때 내가 내 자식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일체의 중생을 살리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혼자 깨달았는데 그게 자기가 깨달은 거지 왜 온 우주를 깨달은 거야? 그럼 부처님 깨달았을 때 지금 나도 깨달았어야 되잖아 근데 난 못 깨달아 있어? 라고 망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일시에 다 함께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로 있잖아요 다 부처로 있다니까요 지금 100% 근데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심을 믿지 않고 허상의 망상 분별심을 믿고 있으니까 부처가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늘 증명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빠닥빠닥 우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생이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별심을 쫓아가는 거는 허상이라는 게 법문을 들어보면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이게 다 허상이구나 2년 따라 오고 가는 허망한 생각들이구나 분별 망상이구나 그럼 이 허상 말고 진짜 실상 실상이 뭐냐 진짜가 뭐냐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로 깨어나게 된다면 내가 누군지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된다면 태어난 때 태어난 바가 없고 죽 때 죽을 수가 없구나 그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 살아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그 아이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내가 깨닫는 게 온 우주 전체가 깨닫는 거예요 불이법이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로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깨어나는 게 온 우주법의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대천세계는커녕 우리나라 한 마을 사람들을 다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요 임시로 돈을 갖다가 퍼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가난해서 구제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병 남은 병 구제할 수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음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구제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사회복지 한 명을 위한 사회복지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시로 지금 잠깐 뭐를 주고 뭐를 줘가지고 잠깐 그 사람을 돌 수는 있겠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현상세계에서는 가장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복을 짓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현상세계에서는 인간구의 현상세계에서는 아주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출세관 세계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출세관의 공독과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한 명도 구제 못할 건데 평생을 사회복지 해도 한 명을 제대로 구제 못할 건데 내가 출세관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세관에서의 복짓는 거 뭐 이런저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불가설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 단위가 나와요 막 그냥 수 뭐 뭐 몇 몇 몇 숫자가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1 동그라미가 막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들어있을 만한 비율 대 1로 따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수승한 공덕이다 이 깨달음의 공덕이 현상세계 공덕과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나온 거예요 내가 현상세계에서 죽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저 선빵에 문고리 한 번 잡는 게 더 공덕이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비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선빵에 문고리 잡는다고 뭔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저 선빵마다 있는 문고리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러고서 그거 뜯어다가 장사하면 돼요 명동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거 선빵 문고리니까 한 번씩 잡는데 만 원 이래가지고 진짜 공덕이 있으면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 공부에 마음만 두더라도 이 공부에 관심만 두더라도 이 공부하는 사람을 찬탄만 하더라도 이 공부하는 사람을 진짜 거룩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만 하더라도 칭찬 열애원 이 공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하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깃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 주변에 그게 문고리를 한 번 잡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깃들어 있기만 해도 그 주변에 한 번 가보기만 해도 그렇게 공덕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언뜻 보면 되게 불교는 너무 기복적이라 싶단 말이에요 기복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내가 동네 아이들이 땅에 막 낙서를 하다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그림 그려놓고 이게 부처님이야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게 선근공덕이 된다 그냥 신심이 없어도 절에 가다가 절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염불소리를 듣고서는 나는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모르지만 그래도 거룩한 소리인 것 같아서 그냥 합작만 하고 지나가도 그게 선근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진짜 신기한 일이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많이 법문을 들을 뿐 아니라 성직자분들도 정말 많이 법문도 듣고 질문도 해오고 뭐 그러시거든요 이 공부를 되게 진지하게 하세요 진짜 요즘에 세상만 통합 용섭의 시대가 아니라 종교도 통합 용섭의 시대예요 스님들도 성경 공부하고요 스님들 중에 성경을 강의하는 스님들도 계시고요 또 목사님 중에 금강경이나 경전을 강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통합 용섭의 시대예요 지금 진짜 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찐이냐 아니냐 요즘 말로 팩트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상관없어요 거기서 팩트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냐 진짜를 얘기하는 곳이냐 가짜를 얘기하는 곳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설하는 사람이 스님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서양에서 수많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선불교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뜬앞에 잔나무를 얘기한다니까요 서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린 이거다 이거다 이런다니까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불교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불자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뭔 불자예요 불자는 불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불자일 뿐이지 불자 매여있는 게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공부가 바르는 법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에요 삼독 탐진치 삼독을 없애버리는데 막 길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공안주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공안주를 그러니까 엄한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은 다 엄한 노력하잖아요 탐심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보세요 대나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화난 인연을 갖다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생각을 걸어도 선관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선관 선에서 말하는 거 관법 내지는 뭔가 수행법 이런 수행법을 갈고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수행법 갈고 닦는 것과는 사실은 진짜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으로는 도움이 돼요 방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별이 치성하니까 그 분별 너무 과도한 분별을 조금 가라앉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명상이나 기도나 연불이나 독경이나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불이라도 하고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연불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이 마음의 특성을 쉽게 말해서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분별망상으로 막 치석 올라가기보다는 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약간 고요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무슨 뭐 뭐 무슨 땡땡 스퀘어 돼가지고 무슨 광고 공부하는 사람들 귀에다가 뭐 소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리를 막 이렇게 내게 하고 빛을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게 하고 이러면 집중이 생긴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에서 같은 패턴의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조금 고요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절을 할 때 왜 고요해지는지 처음에는 막 생각이 치성하다가도 사실은 조금 절을 하다 보면 생각이 꾸준히 오래도록 절을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머지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몸이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패턴의 파장 때문에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기가 훨씬 수월해요 연불도 같은 연불 소리를 관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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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센보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그 소리 파장 하나에 그냥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불 산매에 들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죽 분별망상이 치성하니까 그거를 잠시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방편 수행으로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옛날 사람들 법에 대한 안목이 없고 그냥 기복적이고 공부도 한 적이 없고 문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준 높은 법문을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연불이든 독경이든 다란이든 진언이든 절이든 이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산매에 증득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아주 좋죠 근데 법을 깨닫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에서 초기 선불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좌선하는 것은 뭐였냐면 선택사항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라 이게 쉽게 말해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것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막 그냥 10시간씩 버티고 앉아있는 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욕했어요 초기 선사 선생님들 다 보세요 욕했지 어리석다고 앉아있는 부처 흉내 내는 거냐 하고 장자부라라는 용어가 그렇게 욕하는 데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공부에 있어서는 진짜 불의법에 개합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방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이 나를 깨닫게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명상하다 깨달았다는 사람 여러분 좀 보고서를 가져와 보세요 사례가 있는지 참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사람의 사례가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오 부처님 딱 앉아가지고 난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한 7일 동안 앉아있는데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허탈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보고 깨닫거나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대부분 경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경계에서 고요 있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은 봤어요 이게 내가 명상을 오래오래 했는데 명상하다가 다양한 산매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냥 쭉쩡이었단 말이에요 오고가는 그런데 진짜 깨어남의 체험은 그런 명상 속에 있을 때 이 산매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상하다 하다가 하다가 아휴 오늘도 또 답이 없구나 하고 허탈하게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나서 명상 끝내고 이렇게 걷다가 문득 이게 와닿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열심히 화두를 들다가 화두를 들다가 앉아가지고 막 버티다가 깨달았다는 상황 없어요 화두를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잠깐 나가서 산보하다가 커피 한 잔 타 마시다가 이러다가 이 사실을 알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관을 행한다 어떤 특정한 수행법을 행한다는 게 어떤 방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생각을 보도 선관을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계율을 따라 결단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율을 따라서 결단해야 돼요 즉 계율이라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삶은 이런 거고 올바르지 않은 삶은 이런 거야 그럼 그 올바른 계율에 맞는 삶에 나를 껴맞춰야 돼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계율에 휘둘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계율에 나를 껴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거는 거룩한 삶 이건 거룩하지 못한 삶 뭐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혹은 만들어진 그 계율에 내가 딱 속박당한단 말이죠 계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난 이거는 절대 난 안 할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정해 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박당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불자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행막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자기 생각에 너무 많이 걸리죠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온갖 미신이나 또는 온갖 자기 나름대로였던 교율 같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는 예를 들어 절에서 49제가 있거나 천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며느리를 서둘러 법당 밖으로 나가라고 임신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좋은 것만 봐야 되니까 어디 저 누구 죽은 초상집도 가면 안 되고 천도제 같은 이런 것도 삼사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너무 많잖아요 제 어릴 때 같은 선앙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거기 가면 안 된다 들여다보면 안 된다 문구를 잡지 마라 거기 있는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꼼짝달싹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한 생각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교회나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본문을 자꾸 듣고 있는데 나는 왜 듣는지 모르는 게 자꾸 본문을 듣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되나? 하나님께 배신인데 이거 하나님께 벌받을 텐데 이러면서 듣는단 말이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니 그러면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분들은 이 공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는 공부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정말 깨닫고 싶다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공부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이 나를 가로막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왠지 이거 했기 때문에 찜찜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미신 같은 것들 얼마나 찜찜한 게 많아요 저는 이 공부하고 참 좋았던 게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온갖 미신들 이건 하면 안 된다더라 저건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저런 데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 너무 자유로워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계율에 계율에 따라서 그냥 막 휘둘리며 산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불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초심자 스님들이나 초심자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초심자 스님들은 계율을 따라야 돼요 계율을 따라서 윤리도덕적인 삶의 방식 그런 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불의법에 탁 그 앞에 자유로워지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게 다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스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해 드리면 안 돼요? 되죠? 또 목사님 신부님이 절에 와서 절해도 되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연꽃이고 전부 다 법인데 교회에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는 부처님이 없고 신성이 없습니까? 어디는 없겠어요? 어디는 더 거룩한 땅이고 어디는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 저곳은 가면 너가 오염된다? 내가 가면 내가 오염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이사 날짜를 어느 날짜에 가야 되고 손이 있고 없고 하는 날짜에 가야 되고 어느 방위로 가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걸려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거기서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불의법에서는 이 불의송이라는 진정한 불의법에서는 이 계율이라든지 어디도 걸릴 게 없어요 온천지 나 아닌 게 없는데 내 자리 아닌 곳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날마다 좋은 때가 아닌 때가 없어요 오직 지금 이뿐인데 여기저기가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이 참사람은 위치 없는 참사람 모의진인 이러잖아요 법은 더 좋은 건 더 나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산소 쓰면 좋은 산소 명당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전부예요 이 불의법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방편으로 하는 얘기를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방편이니까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것도 다 방편이니까 법의 얘기가 아니라 분별이잖아요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점을 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는 거기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스님 기왕이면 뭐 누가 그러대요 뭐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내년 뭐 3월달 곧짐이 무슨 윤달이 껴가지고 그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안 옮겨서도 돼요 지금 옮겨서도 되고 여건 좋을 때 아무 때나 옮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스님 아닙니다 스님 모르시군요 윤달 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윤달 때 그러면 해서 잘 옮겨 보세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 그게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이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가족들이 왠지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도 윤달 때 옮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남들이 다 찜찜해하니까 그냥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모두 다 찜찜해할 일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냥 나처럼 다 같이 자유로우면 상관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게 또 자기 집착이 되거든요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율에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계율에 종속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온갖 가르침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 이 자리를 확인했다는 사람도 법을 챙긴단 말이에요 한동안 법을 챙기는 거는 아직 법이 아닌 거죠 자기가 법과 불이법이 안 되니까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그때 챙겨야 될 때는 또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는 법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법을 챙긴다는 말 자체가 둘이잖아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챙길 게 없고 마음이 없고 열반이 없고 해탈이 없어요 그게 진짜 불이법이에요 온갖 오로지 하나의 법뿐인데 여기에 무슨 이걸 법이라고도 이름할 필요 없고 열반 해탈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잖아요 열반 해탈이라는 이름은 괴로움 묶여있다라는 거에 상대적으로 묶인 거에서 풀려남이라는 해탈이 있는 거잖아요 막 탐진지 3독에 불타고 있는 걸 전제로 불타는 걸 확 불어 끈다는 열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만 중생에게만 열반 해탈을 방편으로 쓰는 거지 진짜 불이법에 개협한다면은 본인이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진짜 불이법이라면 여기는 부처도 없고 열반 돕고 해탈도 없어요 정멸의 진열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에 피안에 오를 수 있을까 이 정멸의 자리인 이 진열 부처 열반 해탈 반야 보리 이걸 알지 못하면 피안은 없습니다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그런 건 없어요 이 무분별지 이것만이 진정 진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 이 불이법에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의 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님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신성이 있다는 거 영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분별 최초의 분별 분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분별하는 자식들이 다 분별하고 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신라곤 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바가 없어요 여기가 에덴이니까 여기가 극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구나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메시아고 둘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님 뿐이거든요 오로지 하나의 님 뿐이에요 그게 일불승이라고요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 뿐이다 둘로 나뉘는 건 전부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법 불이송은 계속해서 오로지 법하나 불의법 하나 오로지 하나만을 계속해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로 쪼개져 있는 분별의식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불이송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없고 움직였음에 마음을 따라 모이고 터진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을 둘로 나눠 놓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 악을 둘로 나눠 놓고 선은 쫓아가고 악은 끈 없애려고 애써야 되죠 끊임없이 선은 갈고 닦고 악은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S는 유의 조작 속에 살아야 돼요 바빠요 왜? 악을 없애야 되니까 선은 더 많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을 끊어 없애고 선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분별의 세계에선 좋은 사람이죠 복진 사람이니까 현실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법의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악을 끊어 없애고 선을 닦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고적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비인비과라고 하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불의법의 세계에서는 악을 끊고 선을 닦는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선 악이 본래 없어요 나뉘질 않았어요 인연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악이 되기도 할 뿐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이 소리가 뭔가 층간성 같은데 시달리던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만 나도 짜증나고 막 괴롭고 죽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법을 드러내는 직진심이라는 생각으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그냥 집중을 하면서 자꾸 책상 두들겨 달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듣기 싫어 죽겠는지 듣기 좋은 소리인지는 여기 달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달리는 일이지 자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이 이것이 있는 그대로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 뿐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냥 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있는 일이에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지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본래 면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분별로 따라가면 다 다르겠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 이거 이 법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여기서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가 아니에요 온천지 삼남한상 전부 다가 지금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부릉하면서 직진심하면서 지나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따로 있지 않아요 끊고 갈고 닦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갈고 닦지 않아요 끊어 없앨 것도 없어요 만들려고 애쓸 것도 없고 취사 간택할 게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 추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저 움직여 쓰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움직여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인연이 오면 베풀고 인연 없으면 쉬고 마음을 그냥 인연 따라 움직여 쓰는 거예요 마음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그냥 움직여 쓰는데 마음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 뿐이에요 뭐 의미가 없어요 의도가 없고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그냥 마음 따라 마음을 움직여 쓸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플하고 단순한 그냥 이것뿐이라는 이 단순한 이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는 복잡다단한 생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죠 또 아리를 들고 이 소리는 좋은 소리야 저 소리는 나쁜 소리야 이거는 더 가져야 돼 저건 가지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왔어 못 살아왔어 나는 못난 놈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얼마가 못나고 저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못했고 저런 일은 절대 범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범해서 나쁜 놈이고 이런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그냥 그냥 이 세계는 텅 빈 정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여 쓴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운용자재 모든 걸 자유자재하게 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 어느 것도 버리지도 않아요 전부 다 붙여있는 게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삶에서 단 한 순간도 법 아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법이었단 말이에요 단 한 순간도 문제가 없었어요 삶은 이대로 안전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빼고 생각 가지고 판단 분별하면서 그거를 문제 삼았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다가 못하다가 성적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친구들과 싸웠다가 또 좋은 관계도 맺었다가 교통사고 나서 한 1년 병원에 있기도 했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기도 했다가 대차게 차이기도 했다가 울고불고 죽겠다고도 하다가 또 자기가 또 누굴도 대차게 차가지고 그 사람을 울고불게 하게 만들기도 했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도 했다가 또 누구한테 사귀를 당해가지고 꼬꾸라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 자식이 잘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가 이런 사람의 삶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죠? 원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가 삶이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항상 평화롭기만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고해바다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고해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그러다가 세월에 풍파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그 나무의 일생인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쭉 뻗은 나무한테 서러울 게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한 나무에요 쭉 뻗은 나무도 그대로 완전한 거고 그 옆에 있는 장미도 완전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아까 그 사람의 삶이 온갖 사건 사고 일들이 많았지만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삶의 내용물을 쫓아가가지고 분별된 모양을 쫓아가면 누구의 인생은 좋고 누구의 인생은 나쁘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이런 분별의 세계가 확 연기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삶을 살겠어요 그럼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평화로울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이 왜? 내 뜻이 이만큼 이상을 해놓고서 나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 이상적인 생각을 갖다 놓고 나니까 이 견만큼 괴롭잖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 지금 이게 전부인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속에 사로잡혀서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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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은 그 괴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본인이 이렇게 세우는 기준들 그걸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이걸 뺏어 가려고 하시느냐 이거는 좀 가만히 놔두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했지 누가 이걸 뺏어 가라고 했냐 그거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것만 뺏으면 그냥 행복이 벌레 있던 행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냥 분별이 만든 화망한 것일 뿐이지 분별 이전에 그냥 본래 드러나 있는 이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늘 우리가 함께 항상 움직였음에 자제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현실에서 분별을 쫓아다니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나려고 힘들었잖아요 지쳤잖아요 아휴 나 어디 한번 좀 가서 푹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러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서 쉴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그 생각 그것만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가 그 쉴 자리가 된다니까요 쉰 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푹 쉬면서 하도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쉬고 있어요 일이 없어요 오늘은 이제 30쪽 6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독 본자 해탈 하수 섬념 선관에서 탐진치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인데 무엇 때문에 생각을 거두어 선관을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책의 제목이 불이송이잖아요 불이송 불이법이라는 진리의 방편을 장화하게 써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진리의 본뜻에 대해서 딱 가리켜 보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법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이법이죠 만약에 이게 둘로 나누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 이해를 못하죠 일반 우리 불자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이게 무슨 말이지? 탐진치 삼독이 어떻게 본래 스스로 해탈이야? 탐진치 삼독을 없애버려야 내가 해탈하는 거지 그래서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래가지고 탐심을 싹 없애버렸을 때 내 마음속에 더 이상 탐욕,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진심, 화나고 썩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이 깔끔하게 사라졌을 때 그게 해탈이지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을 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불의송에서는 불의법이라는 본래의 진실을 설하고 있단 말이죠 탐진치 삼독이 따로 있고 그것을 없애가지고 해탈이 따로 있다 탐진치 삼독의 중생심이 따로 있고 해탈의 진여심이 따로 있다 그거는 불교의 어떤 본뜻이 낙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그 방편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삼독이 그대로 해탈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이 머리의 특징은 분별하고 둘로 나누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고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만 이해하는 우리 분별의 구조 머리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불이송처럼 경전도 이제 우리 불교 경전도 경전마다의 방편이 다르거든요 좀 다른 경전의 방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오시교판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자마자 법을 바로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화험경을 사라졌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 법을 그냥 바로 보여주니까 하나도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준을 탁 낮춰가지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얘기부터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함경이다 그래서 이 아함경으로 유내가 어떻고 육도 유내가 어떻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짓고 악을 짓지 않아야 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근기가 조금 조금씩 높아지면 이제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 보시 많이 하면 복받습니다 또 개론, 계율 어떻게 사는 게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지를 계율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생천론이라고 해서 인과응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하는 수준의 이런 시론, 개론, 생천론 정도의 방편설법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온다 싶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제육의 과환 또 출리의 공덕, 사성제 이래가지고 괴로움에서의 해탈, 벗어남을 이제 설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삼독심이 문제니까 삼독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근기가 올라오면 이렇게 부리송이라는 이런 곳에서는 딱 곧바로 가리킨단 말이죠 삼독이 그대로 해탈이다 이 말은 중생 즉 부처라는 얘기죠 번뇌 즉 보리라는 얘기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가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삼독심이 강하니까 삼독심을 없애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은 방편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스님이 설법하는 게 좀 이상해 나는 기존 불교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열심히 수행하면 그 결과로 탐진체 삼독도 소멸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 결과로 좋은 삶이 펼쳐진다 그걸 불교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삼독이 그대로 해탈이라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도 방편에만 메어 있다 보니까 방편이 진짠 줄 그동안 알고 살았다 보니까 방편이 익숙한 거예요 방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머리로 이해되는 얘기는 방편이죠 분별된 것만 이해하니까 이게 클까요? 작을까요? 제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했을 때 이게 큰가 작은가 했을 때 이게 지금 분별할 대상이 없잖아요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지금 큰 건지 작은 건지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냐 작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이건 크다거나 작다거나 할 수는 있어도 그냥 어떤 하나만 딱 가지고서는 그게 크다라고도 할 수 없고 작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비교, 분별, 그 옆에 다른 상대적인 대상이 와야만 상대적으로 크거나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건 이거랑 이거를 딱 갖다 드리면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분별을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고 이거를 물으면 여러분도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데요? 짧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유머고사가 침묵했듯이 침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진짜 이것을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맞다거나 틀리거나 크다거나 작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삼독이 진짜로 본래 해탈일까? 이게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삼독 없애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뭔 질문을 하냐면 스님 아무리 해도 제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상당히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가 막 욕심이 있어요 저 공부 제대로 못한 거죠 어떤 경계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화가 막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탐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 없으면 돼요 탐욕이 내가 탐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화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틀을 정했잖아요 공부는 이런 거야 하고 탐심이 없어야지 공부야 진심이 없어야지 공부야 생각 분별망상이 없어야지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해요 여전히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 못 살아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 아예 못 살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어디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가겠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모터를 사는지를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 제가 자꾸 어떻게 하면 탐욕을 없앨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허망한 이 불의법을 모르는 거예요 불의법을 불의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법이잖아요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화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없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야려고 하는 그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화가 일어나는 그게 그대로 법이에요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그대로 법이고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에 쫓아가니까 화의 내용 욕망의 어떤 내용물에 쫓아가서 거기에 막 사로잡히니까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생각 일어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즉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음 공부에서는 생각 일어나는 게 그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바다가 되기 위해서 파도를 잠재워야 됩니까? 잠재워야만 얘가 바다가 될 수 있나요? 파도가 치는 그대로 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파도가 거세게도 치고 약하게도 치고 하니까 파도 이 거세게 치는 파도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분별의 세계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파도를 짓눌러가지고 절대 파도가 올라오지 않도록 고요한 바다가 되도록 선정, 고요함이라는 건 딱 찍어 눌러가지고 파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선정이고 그게 진짜 바다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파도를 찍어 눌러서 바다로 만드는 게 이 공부가 아니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대로 그대로 그걸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대로 뭐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였구나 파도가 이렇게 쳐도 바다고 저렇게 쳐도 바단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곧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생각이 번 일어나고 그래서 분별을 무분별지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어? 스님 맨날 하든마라가 다른데요? 평소에는 분별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해놓고 오늘은 왜 또 분별하는 게 지혜라 하십니까? 불교 경전이 다 그래요 탐진제 삼독 없애라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다가 탐진제 삼독이 그대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호록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관해라 이랬다가 관을 끊어야 돼 절관론 들어보셨어요? 절관론 관을 끊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주도가 돼서 관이라는 수행을 한다 이런 거는 진짜 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본연의 자연스러운 것이 관이지 즉 생각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에 깨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의 내용물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은 필요에 따라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생각이 실제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을 끌려 다니면서 생각을 어떤 비중을 두면서 이게 진짜야라고 실체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어요 생각 일어나도 괜찮아요 부처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야지만 부처님일까요? 우리 큰 스님들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제자들에게 화를 버럭 냈다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 처음 출가했을 때 저 연사 스님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리도 벅벅 지르시고 심지어 욕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 뺨도 때리고 어떤 더러운 행자가 뺨 맞다가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어요 지금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까지 내가 손을 대지 자비로움으로 손을 대는 거지 너 딱 이제 내가 때를 떠나고 나면 그 밑으로 들어오는 스님들한테 나는 절대 나는 손 안 댄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우리 안 믿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안 믿었어요 스님이 욱하시면 그냥 막 화도 내고 하시는데 저게 되실까?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주는 제 바로 밑에 사제 불러가지고 어느 날 물어봤더니 저기는 우리는 밥 먹듯이 그냥 뭐 맞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 스님 하는 얘기가 딱 한 번 맞고 한 번 안 맞았다 그러더라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맞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이분이 또 이게 한 다음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스님은 화도 내면 안 될까요? 제자들한테 혼을 내면 안 될까요? 부처님도 안한 존자가 탁바라로 갔다가 미녀 그 동네 미녀가 우리 집에서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안한 존자가 엄청 잘생겼다 그래요 장동건, 원빈, 현빈처럼 잘생긴 거죠 마을 사람들이 막 안한 존자 보러 그냥 몰려도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잘생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안한 존자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한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모셨어요 그랬더니 탁바라로 오니까 아니 제 방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 방으로 들어왔더니 문을 잠그고는 요즘 말로 이제 뭔 일이 일어날 날인 거죠 부처님은 그걸 알고서는 문을 뻥 차고 돌아가가지고 안 한잔한 혼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끌고 그렇죠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율을 만든 거예요 계율을 스님들이 이렇게 딱 혼자서 있는 그런 집에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이래이래 잘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계율을 그때그때마다 인연 따라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셨어요 우리가 계율이 스님들 지키는 계율이 250까지 뭐 360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착한 스님들만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훌륭한 스님들만 있었겠지 거룩한 스님들만 있었겠지 싶잖아요 전혀 안 그랬어요 6군 비구 또는 11군 비구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명이 몰려다니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비구 스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맨날 사고를 치니까 불러다가 혼을 내고는 또 계율을 만들고 또 저 사고 치니까 불러다가 혼을 내고 또 계율을 만들고 그래서 계율이 되게 어이없는 계율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사고 친 내용이에요 그게 사고를 쳐놓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계율을 정한 거거든요 하다못해 6군 비구가 멀쩡한 스님 공부하는 스님 옆에서 장난친다고 막 간질다가 간지러워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간질다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간지는 그런 장난치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일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고 친 스님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둬야지 부처님이냐 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 번뇌 망상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고 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들의 분별로 봤을 때는 화로 보이기도 하고 욕심으로 보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선호록에 그런 게 정형구처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욕심? 그 욕심 같은 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룻밤에 황금 만 양을 써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 황금 한 양만 갖다가 써도 욕심이 있는 스님인데 황금 만 양을 갖다 써도 다 소화가 된단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탐심이 그대로 해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독 본자 해탈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탐심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이 탐심에 내가 끌려다니는 지경이 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그 탐심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 탐심을 실제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욕망을 이걸 진짜 갖고 싶다 이 돈을 진짜 갖고 싶다 이것을 진짜 갖고 싶고 와 저거에 진짜 막 욕심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탐심, 진짜 탐심이라는 거는 그런데 마치 자각몽을 꾸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는 사실을 공하다는 사실을 탁 깨어 있으니까 모두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텅 빈 공한 거란 말이죠 마치 꿈과 같단 말이에요 뭐 하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그냥 그뿐이지 실제로 내가 막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연 따라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연극은 한단 말이에요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되고 연극하는 데 있어서 연극을 리얼하게 해야지 거룩한 척하면서 연극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스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나 오늘 뭐가 먹고 싶다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난 분별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 뭐로 그러냐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 몸이 있는 동안은 부처님도 인연 따라 이 몸이 있는 동안은 몸에 인연의 저촉을 받아요 인연의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무, 여의, 열반이 아니라 몸이 남아있는 아직 열반하시기 전에 전에 몸이 남아있는 부처님을 유, 여의, 열반이라 되거든요 몸뚱아리 아직 여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인과의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면은 탁 제자들 앉혀놓고서는 야 내가 기운을 돌려가지고 배부른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탁 앉아서 기운을 돌려서 다들 배부르게 만들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탁발나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뭐랄까 막 이 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이 느끼한 걸 먹었다 그럼 물이 좀 매콤한 게 땡긴다든지 또 너무 짭짤한 걸 먹었다 그럼 물을 먹고 싶겠죠 그럼 어떨 때는 짬뽕을 먹고 싶기도 하고 좀 매콤한 게 너무 담담한 걸 먹었으면 짬뽕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짜장을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기 막 구속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 소유물에 구속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예를 들어 집을 앉은 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이게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내 몸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내 몸도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게 진짜 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내 게 있을까요? 인연 따라 임시로 잠깐의 기간 동안 내 거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노는 거지 아니 저기 무슨 계약서에다가 내가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걸까요? 그러니까 내 거인 놀이하는 거에 모두 같이 그냥 어떻게 땅에 네 거 내 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에 금을 걷고 네 거 내 거 하고 할 때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돼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어머니 돼지는 그야말로 신성을 갖춘 이게 법인데 어머니 돼지에다가 고작 인간이라는 존재가 땅에 금을 걷고 이건 네 땅 내 땅에서 돈 주고 사과 판다? 지네들은 그런 그게 진짜라고 여기면서 막 이 땅 가지려고 기를 쓰지만 인디언들이 봤을 땐 어이없는 일이죠 저거 제가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나? 진짜 가질 수 있나? 자기가 죽으면 글로 돌아갈 건데 어떻게 진짜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의 본질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분별 다 쓴단 말이죠 화날 때 화도 낸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하고 필요하면 필요한 거 먹고 한단 말이죠 생각 필요하면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도하지가 않아져요 무엇을 해도 과도하지 않죠 극단적이지 않죠 극단적으로 집착하지 않죠 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즉 선호하는 것은 있는데 집착하는 건 없죠 이거 좋으냐 저게 좋으냐 나 이게 더 좋은데 하고 선호한단 말이에요 선호함과 집착이 다른 점은 집착은 이걸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걸 안 가지면 막 괴롭잖아요 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면 괴롭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그런데 약간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짜장보다 짬뽕을 선호해 그런데 지금의 인연 따라 짜장보다 짬뽕을 선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음엔 또 다른 거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선호하는 게 다를 뿐이죠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나는 A라는 직장에 가고 싶어 혹은 A라는 직장에서 진급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진급해도 좋겠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호할 때 그걸 갖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어떤 게 다르죠 사람들은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가 안 됐을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선호하는 사람은 집착이 없이 무집착으로 선호하는 것만 있는 사람은 선호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거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집착이 없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커지죠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반드시 이걸 해내야 되는데 하고 집착이 크면 클수록 집착이 클 때 어떤 내가 집착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으려면 뭐를 보면 되냐 하면 이게 안 됐을 때 어떡하지? 하고 되짚어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나는 증급을 하고 싶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뭘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어떠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면 그거는 그냥 집착 없는 거예요 집착 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 그거 할 때까지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인연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인연이 되는 인연인지 안 되는 인연인지 모르니까 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결과가 나서 딱 안 됐어요 안 되면 그냥 쿨하게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냥 재도전하든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든 아쉬우면 부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재도전해 본다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면 이게 안 된갑다 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러다가 포기했다가 나중에 가서라도 한 번 더 한 번 해볼까 싶으면 또 더 할 수도 있고 꼭 몇 번이 정해진 건 아니겠죠 거기 과도한 집착 없이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과도한 집착 없이 한다 그렇게만 되면 괴로울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해는 가지만 나는 A라는 과를 나왔기 때문에 A라는 거에 시험을 봐야 된다 그걸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또 B라는 전공을 내가 3년, 4년, 5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전공 찾아서 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나는 절대 안 된다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정할 때도 목표가 확고부동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는 보통 젊은 친구들한테 야 사람이 목표가 확실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야 돼요 목표는 확실한데 그 목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 목표는 확실해도 왜 지금으로서 목표는 이거야 난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가고 이걸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어 그게 진실이에요 모를 뿐 하는 게 진실이에요 내 인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10년을 A라는 걸 하려고 고생하다가 결국 못하고 B라는 걸 했는데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인생을 근데 본인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단가를 정할 때도 이거를 이 액수로 해야 되나 이 액수로 해야 되나 이걸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은 망상이거든요 에고 내가 나라는 게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 뒤바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생각이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옳고 그른 게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고 방식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운명이 어디로 갈까?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하나를 내 운명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쩌지?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내 운명에 안 맞으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내가 있고 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선택하는 사람은 잘 가는 건데 잘못 선택하면 못 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아상 애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들어왔고 기본 상식적으로 아니 어떤 회사에 그 회사를 키울지 말지에 대한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장님이잖아요 그 회사와 그 회사 제품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이 회사를 더 확장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 찾아가서 묻냐는 말이죠 이거 이걸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묻냐는 말이죠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 제가 사업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딱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도라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찍어줘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기법의 기본이 안 되는 진리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답을 해줄 수 있다 하면서 나에게 와서 답을 물어라 내가 다 답해줄 수 있다 범윤수님이 답해주는 게 그게 답을 딱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지 스님들은 그렇게 지혜를 줄 뿐이에요 결국엔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래서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맘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럼 하든지 그래도 하면 안 좋은데 그럼 하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내가 가야 할 정해진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효정법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없어도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있는 걸로 내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선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은 크게 보면 다 옳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공부는요 지금 살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게 아니잖아요 난 더 잘 살고 싶고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난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고 내 생각대로 막 유의조작해가지고 내 인생을 뒤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져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삶을 선택해도 선택도 가벼워지고 이게 선택이 내가 내리는 선택 같지만 이게 내가 내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연기가 인연법이 내리는 선택이에요 내가 그 선택을 왜 했겠어요 지금까지 배워 익히고 들어왔고 경험해 오면서 쌓아왔던 업식들 온갖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조합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연기법이 결정 내린 거예요 어? 스님 아닌데요 저는 제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본적인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은 A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성격상도 A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젠가 어떤 영화 한 편을 보고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탁 보고서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갇혀 있었구나 싶어서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B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인연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바뀐 그 인연이 인연이란 말이에요 어제 그 영화를 봤던 그 영화나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평소에 내리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내려야지 했던 거 그것도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이게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는 당연히 있다 자유의지를 잘 개발했어야 된다 이걸 자꾸 주장하니까 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사로잡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했단 말이죠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나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슨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수상 행식할 때 행원이 자유의지거든요 말하자면 공화다 그랬잖아요 행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 같지만 그게 자기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내릴 때 자기 인연 따라 결정 내리게 돼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내리고 싶은 결정 내린대요 조금 팁을 드린다면 가능하면 머리로 내리는 결정보다도 그냥 가슴이 끌리는 쪽으로 머리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분명하면 머리로도 생각하는 게 가슴으로도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냥 그렇게 내리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 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나에게 진짜 중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결정 내리는 거가 다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인연이다 실패할 업이다 아직 지금 내가 때가 아니다 하면 나는 죽도록 성공하고 싶은데 나에게 아직 시절 인연이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선택을 내려도 자꾸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반드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돼 나는 이런 대학은 가야 돼 전부 다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A라는 과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잘 취직까지도 대기업에 잘 취직했는데 한 2년, 3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1학년부터 다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게 잘못된 인생이냐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전에 내가 6년 했던 건 고생 잘못이냐 그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걸음걸음이 완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보면 생각은 나는 너는 몇 살 땐 잘 살았고 몇 살 땐 잘못 살았어 그때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고 이 결정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분별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았다 그렇다 잘했다 못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잖아요 또 상대방의 인생도 재단하죠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재단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완전한 삶이 있고 장미는 장미대로 서나무는 서나무대로 구분나무는 구분나무대로 고든 나무는 구분나무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저마다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저마다의 완전한 삶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분별을 가지고 분별하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가 막 규정 지으니까 내 인생은 잘났고 저 사람 인생은 못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별망상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재단해요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러고 하면서 그게 자기 생각이 만든 험한 건 망상분별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이 없으면 정멸이에요 정멸 뭐가 있어요?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실패도 실패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마음공부 많이 했으니까 화가 안 나야 돼요 마음공부 많이 했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마음공부 많이 했으니까 평탄해야 돼요 인생이 또 마음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마음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런 얘기 다 해요 나는 10년 20년 공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냐 여쭤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았었는데 한동안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휘둘려서 죽겠더라고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막 죽겠더라고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여여부동할 수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까? 눈물 하나 없고 매정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연 따라 마음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뿌리가 공한 줄 아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 근원에서는 어떤 흔들림 없는 안도감? 안심? 이런 거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지 겉에 드러나는 현실 생활을 살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도인?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인들을 만나러 가면 다 실망하는 거예요 보통은 도인 만나러 갔다가 내가 꿈에 그리던 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마음 속에 그림 그리는 도인이 있으니까 화도 내지 않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항상 인자해야 되고 항상 웃음을 간직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분별이 있으니까 도인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그 분별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이게 다 파도거든요 파도 파도가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파도 입장에서는 인강보가 있죠 인강보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죠 왜 나쁜 짓 한 건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과보를 받더라도 그 문제가 없어요 이 뿌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아랑과를 증득했지만 앙골림 아라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아랑과를 증득했어도 탁바라로 나가면 맨날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으니까 그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달게 받는 거예요 그냥 문제없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또 이 깨달았다고 해서 모양의 세계를 내가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나면 병도 없어지겠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내가 자꾸 욕을 많이 먹고 윗사람들한테 자꾸 욕먹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너무 괴롭게 인생을 살다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생을 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다가 본문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빛을 본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깨닫기만 하면 회사에 있는 잘난 척하는 그놈들 내가 한 방에 그냥 나는 부처고 니네들은 중생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전마디에 한 방에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힘이 안 생겨요 자기가 깨달아도 거기 가서 또 욕먹을 거예요 직장 업무 능력이 갑자기 막 그냥 확 놀랍게 좋아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건 저런 게 있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하든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는 이리이비하면서 거기 여기저기 막 다 끌려다녔는데 끌려다닌 일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처음엔 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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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끌려다닌 일이 줄어들죠 거기 뭐 끄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공안절 아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복잡다단한 삼천대천세계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인생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지옥 같은 일도 있다가 천상세계 같은 기쁜 일도 있다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분별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별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인연이 주어지면 그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 와서 한 대 때리고 막 그냥 화를 둑돋으면 거기서 소리를 버럭 질러야죠 하지 말라고 아니 깨달은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고 누가 때려도 막기만 하고 그러면서 또 싱글벙글 웃고 그러는 사람이겠어요 바보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낼 줄도 알고 화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번뇌 망상의 탐지지 3덕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지 뿌리가 벌레 공했음을 확인해서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고 치심도 일어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벌레 공하다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다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유여의 열반이라니까요 몸뚱이가 있는 동안은 인과가 따라요 밥 안 먹으면 아무리 부처가 돼도 배가 고파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부처님이 목마르니까 아나하나한테 자꾸 물 떠오라고 물 떠오라고 했는데 지금 물이 없는데 부처님이 자꾸 떠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랑 짜증을 내시면서 물 좀 떠오라니까 아니 스님 지금 저 마차가 지나가가지고 물이 다 흙탕물밖에 없어요 야 지금 내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떠와 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현실 세계를 확 뒤바꾸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내가 막 갑자기 막 그냥 좋아지고 뭐든지 다 좋아지고 병도 낫고 오래 살고 그리고 환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지만 겉모습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없으면 현실적인 복이 없으면 도인이 됐어도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복 지은 게 많으면 이건 인과의 수준이기 때문에 복 지은 게 많은 사람은 안 깨달았어도 지가 부자가 돼요 안 깨달았어도 부자가 돼요 맘낸 대로 다 돼요 깨달은 도인이 머무는 절에 풀이 한 폭 자란다 그러잖아요 깨달은 도인이 법문을 서라는데도 신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공부하기 전까지 성격이 너무 겹박했던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깨닫고 나면 갑자기 성격이 완전 자비로워지는 걸로 확 뒤바뀌지 않아요 그 이상한 겹박한 속에 한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법의 안목은 확실한데 현실을 보면 저놈이 무슨 깨달았나 싶어서 막 신심 뚝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승을 내가 법을 깨닫겠다고 한다면 스승의 법만 볼 것이지 스승의 개인 사생활을 보지 마라 그거 보면 공부 못한다 이기적으로 난 너 딴 거 신경 안 쓴다 난 너 법만 내가 배우면 된다 법만 내가 딱 가져가면 된다 하고 법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법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법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탈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좀 핀트를 잘못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고 싶고 뭔가 좀 내 뜻대로 뭔가 술술풀려나가길 원하고 내 뜻과 안 맞는 인생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렇게 문제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원하 불교에 와서 찾는단 말이에요 불교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인생 그거를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되고 나면 전부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거 못 만들어내요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것은 괴로운 상황이 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이 안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일 죽는 일이 오면 우린 괴롭잖아요 그럼 내일 죽는 일이 오더라도 본래 본성은 불생불멸이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다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없단 말이죠 죽음이 없단 말이죠 불 covet 사용합니다 ämä